강의 한 잔 예진의 애티튜드 그러면 좀 컨셉이 다른 거죠? 커리큘럼이랑 이런 게 근데 강사마다 다 기능 설명은 똑같은 기능을 설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PPT가 이렇게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사실 사용하는데 근데 이제 그거에 안겹치게 나만의 색깔을 담는 게 저도 저의 이번에 숙제 제가 이겨내야 될 시장에서의 나만의 경쟁력을 갖추는 거라고 생각해서 한번 부딪혀보자 라는 마인드로 일단은 근데 제가 이제 강의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 그거는 제가 이겨내야 될 연습으로 일단 이겨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경험을 내가 지금 당장 쌓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저도 초반인데 그래도 다른 어쩌면 시장에서 이미 계시는 분들보다 조금 좋은 기회를 책이랑 패스팅버스 강의 같은 경험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고 또 타이밍도 책도 지금 잘 나왔고 패스트 캠퍼스 오픈하고 다른 데도 오픈하실 계획도 있으신 거예요 온라인? 아니요 뭐 제안은 본 적이 있는데 일단은 없습니다 좋네요 근데 어쨌든 저한테 상담 신청한 거는 강의를 좀 더 넓히고 싶은 시작하고 싶은 거죠 카톡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강의를 한다는 거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본인만의 컨텐츠가 필요한데 저는 그 컨텐츠는 우리 강사님께서는 이미 갖고 계시다고 봐요 그래서 컨텐츠가 저한테 오시는 대부분의 강사들은 컨텐츠가 너무 이렇게 문어발처럼 너무 많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깊이가 없잖아요 사실 그거를 제거하는 과정이 되게 많이 필요한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정말 100명 중에 80명은 대부분 그 제거가 필요한데 그 제거를 못 하시는 분들 근데 그거는 이제 내 컨텐츠에 대한 확신이 없고 또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대상이 누구랑 잘 맞는지 사실 그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강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컨텐츠는 명확해요 그쵸? 컨텐츠는 누가 칼로 찔러도 바뀔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럼 좋아요 PPT라는 게 있고 컨텐츠는 명확한데 그럼 대상이 누구냐가 일단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봤을 때의 대상은 PPT 상향권에서는 대학생들, 취준생들, 학생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느낌도 되게 아기자기 캐릭터 있고 그리고 되게 좀 쉽게 툴을 알려주고 과제할 때 두 팁들 이런 거 알려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패스트 캠퍼스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진짜 직장이 2040으로 조금 더 단계가 높아진 상황이잖아요 PPT라는 컨텐츠 안에서도 본인이 강사로서 자리매김을 더 빨리 하려면 대상을 확실히 잡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영업하는 대상이 좁아지거든요 만약에 내가 학생들이다 그러면 대학교로 가면 돼요 대학교에 영업하면 돼요 학교로 가면 돼요 근데 직장인이다 그러면 이제 또 영업 방식이 달라지겠죠 또는 내가 경력단절 주부들 대상으로 할 거야 그러면 이제 다른 방식으로 또 영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좀 정해놓은 상태이신가요? 강의로 하실 때? 아니요 타겟을 정하진 않았어요 저는 그냥 타겟이 대학생부터 직장인, 과장급, 팀장급까지도 다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교수도 가능하고 원래 저는 PPT라는 걸 정했을 때 특정 타겟을 딱 정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25세에서 35세가 제일 많긴 한데 나머지 20대 초반이나 30대 후반도 무시 못할 퍼센테이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직장인, 직장인을 어쩌면 직장인을 목표로 하는 대학생까지 포함해서 직장인은 실무에서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명확한 타겟은 그런 것까지는 아직 아닌 상황입니다 맞아요 근데 당사 입장에서는 사실 포괄적으로 다 다룰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강의를 해보니까 느낀 게 내가 저 강의를 시간 내서 돈 주고 들을까라고 했을 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포인트가 그 대상이 뾰족해졌을 때 되게 크더라고요 근데 사실 딱 들어도 취준생부터 과장까지의 포괄적으로 PPT 수업을 할 수 있어 나는 하지만 내가 적어도 영업하는 곳에서는 그 포괄적인 커리큘럼이 아니라 기관센터, 자치구별센터가 있을 때는 경력 단절 여성이나 주부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분들한테 매력적인 커리큘럼과 내 상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버전이 좀 다르게 있으면 필요할 것 같아요 패스트 캠퍼스에서 한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직장인들 대상으로 하는 커리큘럼으로 본인이 오프라인 강의를 띄는 거는 전혀 상관없죠 그건 아마 개학조건에서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커리큘럼을 가지고 추후에 내가 오프라인을 하는 건 상관없으니까 본인이 되니까 그러면 그 커리큘럼이 아마 기업에서의 영업하기 좋은 커리큘럼 상품이 될 것 같고 그 커리큘럼은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 커리큘럼은 분명히 직장인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카피라이팅이 되어 있어야 될 거예요 저는 약간 제 실무자에게 매력적인 썸네일은 아니고 제 썸네일처럼 너무 딱딱하지 않고 접근하기 쉽게 모든 걸 좀 풀어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대중들을 위한 PPT 느낌이 저는 강하게 들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PPT 강의가 필요한 강사여도 저 사람 강의를 내가 돈 주고 들을까?에 대한 고민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강사라면 또는 직장인이에요 지금 당장 상품 소개서를 만들어야 되는 직장인이다 했을 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뭔가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죠 제가 지금 물론 커리큘럼을 보진 않았지만 그런 것들이 가려운 데를 그 한 문단이라도 커리큘럼 하나의 시간이라도 있으면은 직장인에게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 같은데 비슷비슷해 보여 솔직히 말하면 커리큘럼 봤을 때 맞습니다. 커리큘럼은 사실 제가 모든 유료 강의를 좀 많이 들어봤거든요 커리큘럼에서는 좀 특징을 나타낸 사람이 없더라고요 굳이 둘이 뭔가 구분되지 않는 느낌이에요 본인은 너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들의 스타일과 이들의 내용을 알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 완전히 PPT가 필요한데 패스트 캠퍼스에서 PPT를 구매하고 싶은 예비 고객이라면 둘 중에 크게 뭐가 다르지? 이런 느낌이 솔직히 들거든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PPT 사례권이 한 명 더 들어가 그러면 과연 뭐가 다를까? 여기서 뭔가 차별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보통 돈 주고 살 때는 커리큘럼을 먼저 보거든요 이 사람의 이력도 보시면 근데 커리큘럼을 봤을 때 크게 뭐가 다를까? 그러면 강사님이 만약에 커리큘럼을 짠다 그러면 이 둘이 나와 있는 PPT 수업과는 조금은 다른 포인트의 카피라이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긴 해요 이 라이팅 자체는 조금 친근하게 바꿨거든요 친근하게 커리큘럼을 한번 보고 간단했을 때는 사실 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거의 다 물은 건너갔지만 이제 선호도의 차이다 아니면 지금 활동하는 거의 차이다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실무자들이 속할 수 있는 그런 잘 하시겠지만 카페라이팅을 그런 식으로 넣으면 일단은 더 많이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강의를 온라인 클래스는 이미 뭐 촬영을 하시기로 했고 촬영을 잘 하시겠죠 그거 온라인 클래스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오프라인 강의로 했을 때는 지금 패스트 캠퍼스에서 오픈한 이 강의 결국은 이 지금 커리큘럼이 강사님의 브로셔가 되는 거거든요 이 브로셔를 가지고 본인이 만든 PPT나 PDF 제안서로 영업을 해야 되고 또 컨설팅 회사에다가도 강사님이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를 뿌려야 돼요 많이 뿌려야 돼요 저희 에듀이너스라는 교육 컨설팅에도 뿌리시면 아 이런 사람이 강사님이 계시네 나한테 이런 강의가 우리 회사에 들어왔을 때 이 강사님이 떠올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은 고유 컨설팅이나 다이렉트로 기업에다가 강의 영업을 하시더라도 나만의 확실한 커리큘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인스타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떤 대상으로 특정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저는 사실 그런 것이 많이 없었거든요 제가 PPT 사냥꾼님 피디오를 봤을 때는 그러니까 강사는 결국은 커리큘럼으로 승부를 봐야 돼요 그리고 강사님이 일단 책 책이 나와 있으니까 그 책도 출간이 됐죠? 네 됐습니다 책도 출간이 됐으니까 그걸 되게 많이 어필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기업이나 또는 내가 기간이나 아니면 학교냐 그거를 사실 정하는 게 첫 번째일 것 같아요 강사님이 강의를 제대로 시작하시면 그리고 그걸 정한 다음에 영업 방식을 정해야 되거든요 저는 보통 기업에서 강의를 해요 그러면 기업 강의는 인사 담당자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런 커뮤니티에 본인이 네이버 카페 인사쟁이라는 카페도 있거든요 되게 커요 인사쟁이 카페 가입하셔서 PPT 강사님 구한다라는 그런 글들이 수시로 올라와요 그러면 그런 거 올라왔을 때 강사님이 다이렉트로 영업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가장 쉬운 방법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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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